안녕하세요. 알리 리뷰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많은 상품들, 그 중에서도 플러스 상품은 쇼퍼리뷰에서 92% 이상 좋은 평가를 받은 브랜드 상품들입니다. 주목할 만한 브랜드의 할인과 동시에 5에서 7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준일 내에 상품을 받지 못할 경우 추후 구매에 사용 가능한 1달러 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 자동 거품 비누 디스펜서. 패키지 도착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완벽하게 작동. 거품형이 3단계 조절되는 점이 아주 좋아요. 가성비 최고 제품입니다. 거품 나오는 속도도 빠르고 풍성해요. 디자인 깔끔하고 편리합니다. 아무 손세정제 넣고도 잘 돼요. 평점 4.9점의 평점 좋은 제품으로 깔끔한 디자인의 화이트, 렉 색상의 제품입니다. 적외선 센서로 0.25초만에 거품이 빠르게 3단계 거품 조절 가능하며 풍성한 거품이 나옵니다. 300ml 대용량으로 약 한 달간 사용이 가능한 용량입니다.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한 요즘 편리한 이 제품으로 사용해보세요. 두 번째, 모기가든 캠핑 피크닉 저시계자. 설명과 실제 제품이 일치하고 꼼꼼히 검수해서 좋아요. 의자에 기대어 보니 편안합니다. 폴대 정리 스트랩도 있고 가방도 있어서 편리해요. 가볍고 피크닉용으로 딱입니다. 평점 4.9점의 가볍고 휴대성이 좋은 접이식 저시계자입니다. 아이보리 그린 화이트 3색의 색상이 있습니다. 접이식 초경량이라 휴대성이 좋고 차에 하나씩 가방에 하나씩 0.5kg 제품입니다. 밀도 600D 옥스퍼드 원단으로 통기성이 좋고 견고한 프레임 구조로 편안한 제품 수납 파우치가 한 개 생수원 PET 정도의 무게입니다. 세 번째, 360도 공기압력 다리 마사지기 아주 짱짱하게 해줍니다. 1회 충전으로 여러 번 사용 가능합니다. 총알 배송 강도 적당해요. 가격 대비 좋아요. 평점 4.8점의 360도 발 마사지기입니다. 발부터 무릎, 허벅지까지 무릎 분열 기능으로 따뜻하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에서 5시간 충전으로 완충 20분 사용 후 자동 종료되며 위투비온 배터리 제품입니다. 허벅지 75.5cm 종아리 55.5cm 발 36cm 둘레 가능한 사이즈로 삼강도로 다리 전체를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더욱 편리한 이 제품 에어백으로 360도 올라운드 마사지 다리 이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가정용 마사지기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4번째 치아 세정용 워터플로저 치아 사이 청소 대박입니다. 좋아요. 배송 빠르고 만족합니다. 수업 세고 파손 없이 잘 도착했어요. 사용하고 나면 정말 시원하고 개운합니다. 수업 좋고 입안이 개운합니다. 치석 예방에 좋을 것 같아요. 선물용으로 몇 개 더 주문하려고요. 평점 4.9점에 강한 수업을 자랑하는 개운한 치아 세정기입니다. 탈부착 가능한 디자인에 사용 및 휴대가 간편한 세 가지 작동 모드로 사용이 정말 쉽습니다. 플라그 제거 치은염 개선 치실 효과 2배 부드러운 바디 디자인에 인체공학적인 그립감까지 4시간 충전으로 20일 사용 가능합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 입속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선택해보세요. 다섯번째 베이서스 100W 반 3% 충전기 생각대로 맘듬새가 좋습니다. 220V 표요구도 우리나라와 같은 불기로 적용되어 마음에 들어요. 양쪽 고속 충전이 되어 좋아요. 전원 포드 유용하고 안 쓸 땐 커버가 있어서 깔끔합니다. 100W 무조건 사세요. 값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초고속 충전 잘 뜹니다. 충전 빠릅니다. 평점 4.9점에 초고속 충전에 좋은 멀티포트 제품입니다. 컴팩트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1.5m 연장 코드 5출력 포트가 있는 제품입니다. 최대 100W 출력으로 노트북도 고속 충전 다양한 휴대폰도 고속 충전 5개 장치 동시 충전에도 전력 이상으로 과열방지를 위원화 분할 냉각 솔루션 전기 충격 방지 제품으로 휴대성도 좋은 제품입니다. 이제 콘센트 사용도 깔끔하게 편리하게 해보세요. 6번째 무사히 20V 무선 전기 자동차 세차권 겨울이면 가끔 내리는 눈에 비 더욱 세차를 자주 하게 될 텐데요. 이때 더욱 생각나는 상품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세차권 무사히 세차권은 435 PSI의 강력한 압력으로 지켓하게 세차가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업그레이드된 대용량 배터리는 장시간 청소를 가능케 합니다. 함께 제공되는 세 가지 노즐은 다중 분사 및 다양한 강도의 물줄기로 변환 가능해 야외 정원, 자전거, 계단, 수영장 등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점 4.8점의 이 상품 어떠세요? 7번째 베이저스 무선 2.4기가 에르츠 포인터 매년 연말이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각종 프로젝트나 실적 발표의 기회가 많으실 텐데요. 이젠 업그레이드된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해보세요. 이 상품은 IF 디자인상, 보길레드다 디자인상을 수상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USB와 Type-C의 듀얼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250mAh의 배터리 용량으로 45분 충전을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50m의 원격 제어 거리와 100m의 레이저 거리를 자랑한답니다. 2.4기가 고감도 칩을 이용해 민감하고 편한 컨트롤을 자랑하는 이 상품 어떠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이영이뷰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